안녕하십니까 토도장사편 두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메모를 찾아봐야 되겠죠 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가격을 좀 봐야겠네요 저희의 싸움은 10억선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라인이 12억 2천정도 그냥 15포장하면 12억 2천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좀 좋은거 했다 13억정도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자 14억짜리 아 추억좋다고? 오케이 오케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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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억 10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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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억 10억 11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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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억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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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디언돌까지 살면 13화까진 가겠다 스읍 한번 찾아볼게요 어허 스테프로 한번 가보죠 흠 에디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어 6%짜리 좀 싸네 다른거에 비해서 으아 그런마 아직도 안 돼 랩직가 높아서 그러나 아 어 아니 나무 스태프 다 어디갔어 아 나무 스태프 1번 쳐야 되는구나 아니 나무 스태프 비싼데? 저 기대되네 오 마이 갓 아 숙명은 데미안을 도도할 수 있다 아 스태프 좀 애매한가요? 스태프 별로예요? 그냥 스태프 15포 장만해서 팔아볼까?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? 스태프 15포 장만해서 파는거죠 아 98짜리 3억인데? 아 이거 팔렸네 2억 5천이었는데 사기가 싫다 잠깐만 차라리 확실히 좋은거 있으면은 그런게 날 것 같은데 데미지 인트 25 와 이거 어때요? 마리오 98에 보공 10에 올 때도 프로에 인트 25대 있거든 이거를 만든다고 치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려나 이게 13억이거든 이거 어때요? 최업조카도 가격이 문제겠죠? 사실사? 아 최근에 팔린게 이게 14억짜리가 있어요 저것보다 이것보다 저게 될 것 같거든 잘만하면은 잘 팔릴 것 같은데 어때요? 최근에 팔린거에요 21일짜리 오늘짜리 데미지 6%에 올텐 6% 거든 이게 이거 아닌데 보공 10%에 보공 10%에 올텐 5%에 인트 25거든 이거 괜찮죠? 어때요? 괜찮아 보이죠? 15포작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거 아닙니까?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 얼마 올라온지 얼마 안된 깔끔한 매물이거든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주문에 얹어 준비해 주시고 잘 되길 바라면서 들어갑니다 아 지금 시세는 보기 좀 어렵습니다 눈에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진장사 돌아가겠습니다 성공만한다 14억 4천에 팔렸거든 이거는 최소 저만큼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갑니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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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노센트가 얼마죠? 700만원 저렴하네 오케이 주온으로 하지 말고 인오는 인오로 해야 되겠다 자 이 안에 끝날거기 때문에 이노센트 사주고 두개만 삽시다 두개면 끝나니까 갑니다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어려운거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성공했구요 좋습니다 아 실패했군요 아 성공했구요 1대5의 싸움 아주 좋았습니다 안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오 준비해놨습니다 인오 인오들어가 아니야 그래도 다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인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0퍼죠 두 번 중에 한 번 성공한다 아 경매장 다녀오겠습니다 경매장 다녀오겠습니다 역시 확률이라는 것은 믿을게 못되죠 오케이 아 좋습니다 세번째 실패 아 네번째만에 성공을 했군요 잘했습니다 좀 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과자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어 하아 하아 els 를 으흠 잠 Abdul 에이 아 또 다작이네 후... 50%죠? 남자는. 그렇지. 그렇지. 저는요. 최소 5작이요. 5작 선호합니다. 아, 인호하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좋아. 이 느낌 그대로. 아, 좋아요. 좋아. 이 느낌 그대로. 에이씨. 또다시 하겠습니다. 아, 또 이동서 와야 되네.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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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이제 시작이죠 흠 어어 넘어갈 것 같다 휴복을 안될 것 같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절망 한 번도 성공 안 하진 않겠지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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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번 실패했어요 ㅋㅋㅋㅋㅋ 아.. 전 내려간다 이제 흠 느낌 좋다 느낌 좋다 흠흠흠흠 아 10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 리액션 해드려야지 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얼마 안썼어 4억 가지고 하는건데요 뭐 노작이 6억이었잖아 흠흠흠 오케 이 느낌 그대로 오케오케오케 오케 음 보통 주원작 많이 하죠 흠흠흠흠 네 수빈 하나 남았는데 아 아 전기가 너무 많이 썼어요 좀 말도 안되겠어가지고 오케이 하나하고 망치하고 마무리 아 안돼요 안돼 안돼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바로 한 번 더 오케이 1장 남았다 망치의 가격이 중요한데 아 몇 프로를 해야 되나 50%가 이 가격이요 70%가 1400 100%가 4000 남자는 뭡니까 50%죠 50% 그거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성공하면 사실상 3000만원 아끼는건데 그렇죠? 그렇죠? 오케이 3000만원 아꼈습니다 야 3000만원 아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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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사장님 1억만 빌려주십시오 누구요 허니듀님 별풍선 서른개 감사합니다 아 서른개 감사합니다 제발 붙어달라규 유유유유유유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리액션 또 해드려야지 아 좋았습니다 에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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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커텐 좀 칠까요? 어이쿠 오케이 끝내자 10억 5천으로 오케이 엄청 많이 남는 장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난리납니다 가격 난리납니다 자 저희의 무기란 어느 느낌이냐 14억 4천만원짜리 여기있네요 98초배 데미지 6% 올텐 6% 인트 없는거 저희가 팔 물품 98에 올텐 5% 인트 25에 포공 10% 저것보다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까? 어떻습니까? 여러분의 의견 어 제가 갖고 있는게 이거보다 좋은거 같은데요 그럼 10억 5천을 들여서 15억에 파는거 어떻습니까? 아님 빨리팔기 위해서 똑같은 가격에 맞춰놓는다 어떻습니까? 어떻습니까? 댐퍼 올테퍼인데 제께여도 좋냐구요? 하하하하 제꺼는 무공 10% 잖아요 인트 25도 달려있고 이 두개 저거하고 이거랑 비교를 하시다니요 어허 네네 네네 아 으흐 으흐 이렇게 아 근데 위로 못 올라가 요기 선에서 정리해야 돼 아 저기 십상사 전에 팔린거 보면은 보금 10% 옳탯 인트 25 어 15억 해도 팔릴거 같은데 15억 오케이 15억 5천 드려가지고 남은 돈이죠 주운도 남아있잖아 15억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회차 토드장사 팔린거 보았죠 14억 4천에 자그마치 팔린다고 한 가정하에 수수료 떼고 3억 이상 남는 장사 감사합니다 이것이 토드임 뭐야 주운장사입니다 15포장 장사죠 오케이 오케이 1번에 1번에